전문가 시선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웰리치 투자연구소에 하채기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하채기 대표입니다. 네, 오늘 자율주행 관련 업종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네요. 이 업종에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뭐 지금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단계별로 지금 봤을 때 현재 3단계 레벨 3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레벨 4까지 가는 그런 서류. 그 다음에 이제 레벨 5까지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뭐 2019년, 2020년까지에서의 완전 기준에 대한 부분에서 보험 제도도 이미 좀 마련이 됐죠. 그러면서 앞으로의 우리가 자율주행의 시스템에 대한 특히 자동차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손장할 수 있는 그 모멘텀이 아직까지는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 프랑스의 반려구사에서 대구 국가산업단지에다가 자율주행 분야에 대한 대규모 직접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의 자율주행 기술 스타트업이죠. 포니 AI가 자율주행 레벨 4 이상의 로봇트럭을 대량 생산할 계획이다라고 이야기 나오면서 뭐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에서 투자가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미국 쪽에서도 지인 쪽에서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율주행에 대한 이 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관점에서 우리가 자율주행 관련해서에 우리가 조금 관심을 좀 계속해서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 안에서도 종목을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하고 계십니까? 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를 좀 관심을 좀 가져보자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주가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좀 올라갔다가 그 이후에 계속해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최근에 이제 시장이 좀 안 좋으면서 시장 영향을 몇 팔 받으면서 좀 하락세가 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커넥티드 및 자율주행 관련된 사업을 좀 하고 있고요. 내비게이션이라든가 HUD죠.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안전보조장치 ADAS, 차량용 블랙박스 등을 개발해서 제재를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제품들을 현대모비스라든가 그다음에 BMW, 아우디, 벤처 등 글로벌 기업에다가 지금 납품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다. 그다음에 이제 유럽 쪽에서도 운전자에 대한 보조 시스템에 있어서 장착 의무화를 공식화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이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투자가 좀 이루어지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기재도 있던 것들이 좀 풀리는 그런 부분도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기재를 좀 풀어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내년에는 배달 쪽에서의 자율주행 로봇이 인도에 주행하는 것도 허용을 한다. 자율주행 로봇이 인도에서 이제 움직이는 것을 돌아다니는 것을 우리가 또 내년부터는 좀 확인이 가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가가 지금 3,345원인데 제가 아까님께 3,345원을 말씀드렸는데 현재가에서도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목표는 5,500원에서 6,000원 사이 좀 보시면 되겠고 손자 라인은 3,100원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책이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 자율주행 관련주는 살짝 관심에서 밀려났는데 그래도 꾸준히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다. 계속해서 성장하는 산업이다라는 이야기 듣고 왔고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현재가가 3,335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목표가 5,500원대에서 6,000원대까지 보면 된다라고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